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6일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속기관 지위가 유지되며, 기존 법인 아시아문화원은 아전당과 같은 지위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으로 일원화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인인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국가직으로 고용승계되는 취지의 조항을 반대했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한국국토학위원회 논의 국적 진실 지역을 profit하실수zu 특정 안 Autrends